역병이라는 곡 두 곡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홍보를 따보고 그래, 그거에다가 할거에요. 홍보를 하면서 원래는 저희가 이번에 만들고 있는 곡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회할까 하다가 여러분 메탈코어에 가시는 상품은 누구의 상품이세요? 램보우갓 램보우갓 그래서 저희가 램보우갓을 되게 좋아하게 해서 만나게 된 팀인데 그 그림이 삼아서 램보우갓 메릴리로 새곡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간이 간이 엠도댓댓댓댓 터덕,'댓댓댓 먹기 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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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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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want some more? Yeah! Okay, this song is colloid.